우리 생각이야 천차만별로 벌어지니까 오만가지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눠 놓은 거죠.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눠 놓은 거지. 진리에는, 진리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한 가지 있지 두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눠 놓은 거죠. 자기네들 판단대로 이 종교, 저 종교 지금부터 2023년 7월 30일, 완등록 31회 시작하겠습니다. 15. 상당설법 상당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마음 바탕이다. 그러므로 닮아는 인도로부터 와서 한계의 마음의 법을 오직 전함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리켰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만약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허움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곳도 없다. 또한 한결같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있다 없다 하는 있다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는 말이 전부 분별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은 아니고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있고 없느냐. 무엇이든 전부 원리는 같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사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무엇이든 전부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맞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논쟁으로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죠. 이 불교가 맞다 저 불교가 맞다 뭐 불교만 하더라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불교라는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겁니다. 본인들 생각대로 나누어 놓은 거죠. 우리 생각이 천차만별로 벌어지니까 오만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거죠.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나누어 놓은 거지 진리에는 진리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거죠. 자기네들 판단대로 이 종교 저 종교 또 같은 종교에서도 오만 가지 달래로 다 기독교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불교로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 자기가 맞다 그러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맞고 틀린 것 그런 것이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인 줄 거기서 나오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나누어 놨는지 다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많이 나누어 놔도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나누어 놔도 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사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 속아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나누어 놓고 사람들이 그래 놓고 그것이 마치 원래 그런 양 그게 맞는 양 각자 다 자기가 맞다 그러죠. 자기가 맞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뭐 어떤 무엇이든 자기가 맞다고 하면 그건 벌써 틀린 겁니다. 맞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맞는 것은 없어요. 맞다 하면 전부 판단을 한 건데 분별을 한 건데 그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별을 놓아라 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면 스님이 마음이 스님 마음이 부처잖아요. 이렇게 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스님 마음이 스님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또는 이렇게 완능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틀렸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마음이 부처가 아니냐 그것도 틀린 거고 분별했다 하면 맞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놓고 빨주노추 파남부 색깔이 원래 나누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어 놓은 거지 더 나누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끝도 한도 없이 나눌 수 있잖아요. 색깔을 눈에 보이는 색깔이 있잖아요. 빨주노추 파남부 그것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대략 나누어 놓은 거예요. 대략 하나가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지 그것이 그러면 모든 색깔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한 색깔은 나타난 모양새를 말하는 겁니다. 빨주노추 파남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질문을 안 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적어도 그 부분에서 질문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부 분별로 듣고 아르마리를 갖고 질문을 해요. 큰일이에요. 아르마리 갖고만 질문을 해요. 분별된 거고 스님 빨간색이 맞나요? 파란색이 맞나요? 이것만 질문하지. 지금 어떻게 해서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니면서 파란색인가요? 이런 질문조차 안 해요. 스님 노란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말 나누어 놓은 분별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백날 첫날 영원히 해보세요. 거기서 벗어나나 어떻게 잘 분석해 들어가면 잘 알아 들어가면 불교 내용 이론적으로 좀 알면 될 것 같죠. 해보십시오. 될 것 같으면 해보십시오. 영원히 되는가 색깔 분석하면 색깔의 그거하고 같아요. 세포를 세포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생명의 원리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학에서도 파고 들어가다가 99.9%가 비어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고 또 딱 하나의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볼 때 즉 관심을 가질 때 존재하고 내 관심을 다른 데 쏟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론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럼 뭐 불교 철학으로 들어가나? 아니 물리 철학으로 들어가나? 물리라는 것은 물의 이치 아닙니까? 물의 이치는 분별심 속에서는 즉 물이 물인 줄로만 알아서는 물의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색의 이치는 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색의 이치를 색 속에서 영원히 찾아보세요. 그 속에 원리가 있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 짝이란 말입니다. 말 속에서 진리를 알아내려고 부단히 머리를 굴리죠. 상당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고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모두 불성이 있으며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또 개에게 불성이 없다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게 불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참 큰 일입니다. 불성이 뭔데? 불성이라는 게 어떤 불성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뭐가 있어야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불성이라고 하는 뭐가 정신적인 뭐라도 있는 줄 아세요? 불성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불성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근데 불성 스님 뭐 다 불성이 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제발 틀린 말인 줄을 좀 아세요. 틀린 생각인 줄 불성이라고 할 게 뭐 있어야 토끼뿔 거북털 스님 거북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북털이라는 게 말뿐이지 실제로 있습니까? 거북이가 털이 있어요? 근데 거북털 그러면 사람들은 거북이 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고정관념이 맞다고 여기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름이 있다고 존재합니까? 거북이 털 이름 있잖아요. 거북이 털 할 수 있잖아요. 음소거 해제하고 다 따라해 보십시오. 거북이 털 해보세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나? 거북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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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잡음이 나옵니까? 거북이 털 거북이 털 거북이 털이라고 했는데 거북이 털이 실제로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거북이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없습니다. 거북이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세 번째 못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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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북이 털이라고 말했는데 거북이 털은 실제로 없잖아요. 불성이라고 말했으면 불성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 여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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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부부님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한 분. 이제는 아닙니다. 뭐가? 뭐라고요? 물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성이 있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네 발음이. 기계는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기계가 아니라고?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아닌가? 불성 그러면 불성이 있다고 여기고. 거북이 털 그러면 거북이 털이 있다고 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법문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맞다고 자꾸 그럽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름일 뿐이다.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어디. 어디. 그런데 궁금하지 조차 않을까요? 끊임없이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고 여기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부 이름에 해당되는 게 뭔가가 있다고 여기고. 말씀을 하시니. 음소거 하십시오. 전체 음소거 했는데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달만의 인도로부터 와서 한 개 마음의 법을 오직 전함에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리켰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만약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또 한결같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거를 또 머리로 생각해서 또 아 이런 거지 뭐. 있으나 없고 뭐가 어쩌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덧붙일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덧붙일 말이. 그 어떤 것에도 덧붙일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여기는 병. 그 병은 수술해서 도려낼 수도 없고. 몸이 주는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병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여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긴다. 뭐 근거도 막 끝없이 대고 뭐. 뭐 조금 아는 척 하는 분들은 또 뭐 어디 불교에 어디 보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럴 듯. 본인은 그럴 듯한 근거라고. 이제. 찾아와서 대는데. 그거 다 자기 머릿속에 이론이죠. 이제. 네. 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항상 양면의 약을 다 드리는데. 네. 그걸 전부 말로만 받아가지고. 단어.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단어에 해당되는 고정된 무언가는 없다. 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또 고정된 무언가가 있다고 여기고 시작을 하니. 근원적인 의문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없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하고 전부 또 말로만 하잖아요. 근원적인 의문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 이걸 안 해. 전부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자기 아르마리 그거 가지고만. 우리 다른 병이 없어요. 그거 그게 병이에요. 중생의 병은 딱 하나. 그거예요. 그거를 뭐. 뭐. 여러분들이 속을 만하게. 좋게 멋지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끝없이 말에 속기만 하지.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우리의 구미에는 맞겠죠. 맛깔스럽지. 근데 그게 맛깔스럽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병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거든. 그 병에 속기 때문에. 너는 끊임없이. 그. 범원을. 암으로 듣고. 이렇고 저렇고. 뭐. 온갖. 공부는 그런게 아닌데 공부는 그런게 아닌데 이게 계속 반대로 가요 반대로 말해봤자 다음은 하루마리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모든게 알음에서 나온다 모든게 알음에서 나온다 할말이 없네요 할말이 이 내용도 사실은 썩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다 생각이지 이것도 다 생각하루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렇지 않은 말이 있나요? 그 말을 적어놨으니 적어놨으니 고정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썼는데 그거를 적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게 되면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고정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죽은 법문이 되죠 법문을 말로 듣고 끊임없이 머리로 헤아리고 머리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뭔가가 존재한다 있다고 여기 있는 이 병이 낫는 건데 단어에 해당되는 아무 고정적인 어떤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또한 존재한다 해도 분별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분별인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냐면 존재한다는 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 안 한다는 약을 쓰는 거지 존재 안 한다고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또 다른 약을 써야 돼요 한 대 때려줘야지 이래도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 안 하면 아야 안 해야지 위로는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꿈뚫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그죠? 그렇게 다 그럼 이걸 또 여길 거 아니에요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님 참 큰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모두 불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여기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불성이 있다고 여기면 잘못 알아들었는가 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질문도 안 해요 그런 왕초보적인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딱 벌써 말에 다 속아가지고 또 끊임없이 말로 질문하고 말로 요리를 다 하고 말로 요리를 다 하고 그냥 그 다음은 또 무슨 말을 하나 말 들을 생각 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다음은 또 무슨 말을 하나 말 들을 생각 밖에 없어요 그냥 그럴 듯한 내용을 듣고 싶죠 아주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법문을 듣고 싶죠 듣고 싶거든요 그거 듣고 싶을 거예요 그거 그거 들으면 뭐 하는데요 그럼 그런 내용을 들으면 뭐 해요 그거 그럼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게 마음공부다 하고 사는 거지 그런 꿈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게 무슨 말이지 뭐가 내가 잘못된 거지 하고 진심으로 그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진심으로 그게 궁금하면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보여요 방향이 바뀌는 변화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그래요 그쵸 스님 진심으로 궁금해야 되는데 저는 안 궁금하고 어쩌고 이렇게 머리만 계속 쓰는 거 그런데 저는요 궁금하진 않고요 스님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만 끝없이 하는 거지 끝없이 진심으로 궁금해야 된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 궁금하는 거는 치우고 그냥 나는 머리만 쓸 거야 난 머리로만 본문을 들을 거야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또 이러면 아니요 스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이 돼서요 또 이렇게 빠져나가 그냥 오로지 이제 머리만 쓰는 거예요 전부 머리 쓰는 말만 하는 이유와 변명 또는 머리 써가지고 또는 자기 공부가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은 맞다고 합리화를 하려고 어디 가서 근거를 탁탁탁 머리 돌려서 그래서 근거를 또 탁 대고 미꾸라지가 엄청 미끄럽죠 미꾸라지처럼 내가 맞다고 하는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데는 우리가 도사들 아닙니까 도사들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나 본문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자꾸 스님은 나를 건드려 또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성의 없는 답변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 못 알아듣겠다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공부에 일만큼의 성의도 없는 태도죠 이런 것들 중에 다 하나에 해당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진심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도 궁금도 안 해 어떻게 공부가 돼요 머리만 뺑글뺑글 끝없이 돌아가는 거지 머리만 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더 보태고 덜어낼 것이 보태거나 덜어낼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전부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지 항상 모든 것이 그대로 여법하거든요 법답다 법과 같다 말입니다 그대로가 법이다 이 말이죠 항상 모든 것이 그대로 여법해요 밥을 이렇게 안 먹고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먹으면 여법한 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전부 그대로 여법한 거죠 그런데 내 시비분별심이 이런저런 색깔을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다 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말로만 들어가더라고요 왜 예를 들어서 책을 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여드려도 눈 감아버리고 왜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법문이 안 믿어지는 건지 자기가 자기가 오르면 자기가 오르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안 궁금할까 못 알아듣는데 왜 안 궁금할까 왜 안 궁금할까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머리가 돌아가면 안 궁금해요 마음에서 궁금하지를 않아 궁금한 게 없대 본문을 못 알아듣는데 궁금하지도 않으면 공부는 안 하겠다는 소리거나 머리로 다 알아먹었다는 소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본문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궁금하지조차 않다는 것은 그죠? 머리로 다 알아드려버렸다거나 공부에 성의도 없다는 것 둘 중 하나 밖에 없잖아요 궁금하지도 안다는 것을 궁금하지도 않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머리로 하고 있지 않은 게 어떤 건가? 정말 그게 궁금하고 마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 그게. 그러지를 않고 뭘 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 전부 머리만 돌아가고 있어요. 궁금하지도 않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법문을 못 알아듣는데 궁금하지도 않으니?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여기거나 공부에 성의가 없거나 그런데 공부에 성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뭐야?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여기는 거죠. 머리로 알아들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법문을.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이거죠. 끊임없이 머리로만 하겠다는 거지. 머리로라는 게 모든 분별을 포함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머리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포함한 거예요. 법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5 healthcar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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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